이렇게 폭염이 길어지면서 채소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여름은 장마까지 길었는데 긴 장마 때문에 채소가 자라지 못하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금고추, 금오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정설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한 전통시장의 채소가게 골목입니다. 뭉개진 파프리카와 시든 호박잎 등 할 수 없는 상품을 골라내고 있습니다. 장마철이 끝나자마자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채소류 생육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채소 가격도 고궁행진 중입니다. 청양고추 가격은 1년 전보다 56% 이상 올라 금고추가 됐고 다다기 오이도 37% 가까이 올랐습니다. 파프리카 가격은 1주일 만에 무려 31%, 배추는 8% 넘게 올랐습니다. 특히 배추는 당분간 물량이 부족해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채소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채소류 생육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비축해둔 물량을 추가로 풀어 수급 안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폭염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더위로 인한 물가 상승, 히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오늘의 주식도는